네, 이번 시간에는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커맨드 라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이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 즉 자바 런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눅스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리눅스에는 다양한 배포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배포판마다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리눅스 중에 우분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바를 설치할 때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명령어를 카피한 다음에 터미널로 들어와서 이것을 붙여넣기 위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죠? 최신 버전을 다운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그 다음에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apt-get install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뜻이고 openjdk, 7jdk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shell로 들어가서 방금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 위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It's already the newest version이라고 뜨죠?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설치 메시지가 뜨면서 꽤 많은 것들이 설치되는 과정들이 보여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바를 리눅스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패스까지도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디렉토리에서건 자바-버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 출력되는 이 자바에 대한 어떤 버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 관련된 설정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면수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경면수를 설치할 때는 맥과 똑같습니다. export, java-home은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저는 현재 자바가 이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자바를 설치한 디렉토리가 이것과 다르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당치면 여기서 제가 echo하고서 dollar, java-home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있죠?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의 경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현재 세션,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창이 있잖아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창에서 echo하고서 java-home을 하게 되면 이 명령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지 않고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export라고 하는 것은 java-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세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이 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용자로 접속을 했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껐다 켰거나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설정한 환경 변수가 날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런 임시적으로만 저장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해서 그 안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자신의 홈 디렉토리, 물결은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홈 디렉토리에 있는 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수정해서 그 안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해볼게요. 우선 vi, 그리고 물결은 자신의 디렉토리라고 하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점 프로파일, 엔터를 땅치고 이제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esc 누르고 콜론 한 다음에 w, q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새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접속을 한 다음에 지금 새로 접속을 한 겁니다. 접속을 새로 했다는 건 세션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제가 echo, 그리고 달락, 자바, 언더바, 홈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경로가 잘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리눅스에서 아마존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을 다 마쳤고요.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수업 중에 이 다음 달락에 보시면 서비스별로 CLI 도구를 다운받는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이 모든 커맨드 라인 도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환경,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을 세팅을 한 거고요. 각각의 서비스별로 별도의 이 커맨드 라인 도구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법 다운로드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